돈은 좀 구해봤어? 아씨, 이제 친구놈들도 내가 하도 빌려달라 했더니 안 빌려주네 그래? 그럼 어떡해 자기야, 그냥 우리 이 집 팔까? 안 돼, 집은 집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 그리고 이 집 지금 팔아봤자 돈값이야 뭐,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보던가 대출, 우리 이제 안 나와 뭐? 카드론에다가 제2금융권 돈까지 다 끌어다 썼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겠어? 아이씨, 그런가? 어머님한테 좀 빌려달라 하자 우리 엄마한테? 어, 어머님 쌈짓돈 있으시잖아 아, 연자 그 계집애가 또 난리 칠 텐데 아가씨돈도 아닌데 아가씨가 왜 난리 쳐? 웃겨 정말 연자 걔, 지난번에도 우리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, 아가씨 돈도 아닌데 아가씨가 왜 난리 치냐고 진짜 가만 보면 아가씨도 오지랖 쩔어 아, 그러면 어떡해 솔직히, 자기가 그 주식 대박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쪽박 차진 않았을 거야 아, 그게 왜 나 때문이야? 개과장 그 자식이 나한테 분명 대박 날 주식이라 했단 말이야 아, 몰라!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어머님한테 빌려보자 우리 이번에 카드값이랑 이자 못 갚으면 끝장이야 하, 그래 알겠어 아빠 죽고 보험금 있으니 그거라도 달라고 하든지 해보지 뭐 엄마! 어어, 아들 무슨 일이야? 요새 통 연락도 없더니 아, 뭐 좀 바빴어 분실이도 잘 지내고? 네, 어머님 잘 지내요 아, 그래 잘 지낸다면 됐다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? 시골에서 혼자 적적하시겠어요 뭐, 시골 생활도 나쁘진 않아 연자도 종종 놀러오고 아, 그래요? 엄마, 있잖아 나 돈 좀 빌려줘 뭐? 돈? 아, 어 우리가 급전이 필요해서 얼마나 지난번에도 엄마한테 천만원이나 빌려갔잖아 삼천만원만 뭐? 삼천만원? 아, 돈 삼천이 무슨 내 이름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, 왜? 아빠 보험금 있잖아 맞아요, 어머님 아버님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잠시만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저희가 금방 갚아드릴게요 맞아, 엄마 금방 갚을게 잠깐만 빌려줘 아휴 너네 이번에 도대체 몇 번째 했니? 지난번에도 금방 갚는다 해놓고 천만원 빌려가 놓고 아, 도대체 뭐 하길래 매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, 어머님 막말로 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돈 쓸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뭐? 엄마, 제발 응? 진짜 급해서 그래 안 된다 이번에는 못 도와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! 아이씨 어떡하지, 자기야? 뭘 어떡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구워 삶아야지 아, 진짜 노인네 깐깐하게 왜 저래? 엄마,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하는데 괜찮지? 어, 어, 그래 왜? 오랜만에 딸내미가 내려간다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? 그게... 뭔데 그래 진상이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? 오빠한테 왜? 설마 오빠가 또 돈 빌려달래? 어? 어... 아, 미쳤어 진짜? 엄마, 돈 안 빌려줬지? 어어, 이번엔 안 빌려줬어 잘했어 진짜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인 거야? 한두 번이어야지 엄마한테 용돈을 못 줄 망정 근데 이번에 니네 올케까지 나서서 도와달라는데 진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? 일단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는 했는데 영 마음이 안 좋네 올케까지? 급한 일은 무슨? 잘했어 엄마 절대 절대 도와주지 마 진짜 급한 일이면 어떡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빌려줘 그치만 아이 참 괜찮대도 나이가 30대인데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그동안 그거 올케가 뒤에서 오빠한테 조종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고? 뭐? 무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엄마 이번에도 오빠한테 돈 빌려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알겠지? 알겠어 오빠 미쳤어? 아 왜 또 너는 맨날 나보고 미쳤다고 하냐?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? 아 그거? 어 빌려달라 했는데 엄마가 돈이 어딨다고 빌려달래 아 엄마가 돈이 왜 없어? 그 아빠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 있잖아 네가 사람 새끼냐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 보험금을 달라고 해? 아 그러면 어떡하냐? 당장 돈이 급한데 아니 도대체 오빠랑 올케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? 둘이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왜 매일 돈이 없대? 우리도 다 쓸 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하지 오직하면 엄마한테까지 빌려달라고 하겠냐? 아 그니까 그 쓸 데가 어디냐고 한두 푼도 아니고 매번 빌려갈 때마다 몇 천씩 빌려가 놓고 너네 엄마한테 돈 빌려서 갚은 적 있어? 뭐 너네? 너 지금 우리한테 너네라 했냐?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오빠랑 언니한테 너네는 심하지 않냐?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돈 빌려가 놓고 갚은 적도 없으면서 올케한테 똑똑히 전해 이번에는 절대 절대 엄마 돈 탐내지 말라고 아 이게 진짜 나 분명히 경고했어 이번에도 엄마 돈 넘보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자기야 어머님한테 따로 연락 더 없었지? 어 아씨 진짜 급하다는데 왜 안 빌려준다는 거야? 전에는 잘만 빌려줘놓고 아무래도 연작 그 계집애가 엄마한테 뭐라 한 것 같아 뭐? 아가씨가? 연작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엄마한테 돈 빌려가서 대놓고 뭐라 했었잖아 아니 아가씨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난리래? 아씨 진짜 얼른 빚 갚으라고 빚쟁이들 전화하고 난리났는데 어쩔 거야 아이씨 한숨만 쉬지 말고 진짜 됐어 내가 어머님한테 따로 이야기하던가 할게 자기를 믿은 내가 바보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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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에서 미치겠네 어머님 어 그래 아가 내가 잠시 텃밭에 갔다 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무슨 일이니? 무슨 일이겠어요 음?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금 빚쟁이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어머 도대체 그 많은 돈 왜 안 빌려주시는 건데요? 아버님 보험금 억단위로 받으셨잖아요 너희 나한테 돈 맡겨놨니? 솔직히 어머님 죽으면 그 돈 다 저희 진상 식구 아니에요? 어차피 받을 거 미리 좀 땡겨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? 너 지금 지혜미한테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하니? 그래요 지금 빚더미에 나은 게 생겼는데 제가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? 다 늙으면 욕심도 없어진다는데 어머님 그거 다 욕심이에요 아가 됐고 지금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빚쟁이들 손에 죽는 꼴 보고 싶으시면 그 돈 다 끌어안고 계시던가요?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어머님도 언젠가 아버님처럼 될지도 모르시는 거 아시죠? 사람 아픈 거 순식간이니까 어머님 곁에 누가 있는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저 엄마 집에 왔는데 어디야? 집에 없네? 어 연자야 엄마 잠시 병원이야 뭐? 왜? 왜 얘기를 안 했어? 어디 아픈 거야? 거기 어디야? 지금 당장 갈게 아니야 이제 곧 엄마 집 갈 거야 집에 있어 무슨 일인데? 아 갑자기 혈압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뭐라고? 혈압이 왜? 엄마 혈압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잖아 그게 너네 올케가 이러고 엄마한테 보냈더라 아잇 뭐? 미친 거 아니야? 저거 지금 제정신이야? 돈 욕심이 어쩌고 어째 간병할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진짜 미친 년인 줄은 알았다만 단단히 미친 년이네 그냥 돈 빌려주자 오죽하면 저러겠니 엄마도 마음 불편하고 아 엄마 쟤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? 이번에 빌려주면 또 빌려달라 할 인간들이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되겠네 야! 너희 자 아주 오빠한테 반말이 기본이다 니 마누라가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? 내가 지금 욕이 안 나오게 생겼어? 그, 흠 뭐 분실이가 말이 심하긴 했는데 애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랄도 가지가지지 올케 이름값 제대로 한다 아주 간덩이를 분실했네 뭐, 너 아무리 그래도 오빠 와이픈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내가 말 심하게 안 나오게 생겼냐고 이게 그래도 너 올케한테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거라고 말했냐 앗, 뭐, 말 안 했나 보네 야, 조용히 해 분실이 이거 알면 난리 날지도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거면 더욱더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올케 어머,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? 엄마한테 들었어요 말 안 해도 알죠? 뭘요? 이걸 보고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? 뭐,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뭐라구요? 솔직히 노친네 그 돈 다 끌어안고 죽으면 그 돈이 뭐 저승에라도 따라간대요? 어차피 죽으면 우리 유산들 거 미리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? 어머님, 그거 다 욕심이에요 야! 너 진짜 말로해선 안되겠구나? 뭐? 야? 그래, 야! 너네 안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썩 꺼져 아가씨가 뭔데 우리 집에서 꺼지라 말아요? 흑 사진상이 말 안 했나 봐요 그 집 제 명의인데 네? 그 집 제 명의라고요 제 돈 주고 산 제 집 사진상이 3년 전에 저한테 판 집인데 하도 모른 척 해달라 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더니 자기야, 사실이야? 어? 아, 어, 사실이야 집을 팔았다고? 언제? 3년 전에 사진상 저 새끼 도박비 때문에 집 팔았어 그 집을 내가 샀고 사진상이 달달이 나한테 월세 주고 있었어 뭐, 뭐라고? 뭐 그래도 같은 피 섞인 혈육이라고 똥값으로 월세 받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이만 나가주라 사진상 이 미친놈아 아, 미안해 여보 내가 도박만은 도박만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, 그게 한탕 칠 수 있었는데 자, 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 아, 아가씨 아,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미안해요 아, 그래 연자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, 됐거든 사과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해야지 저희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 진짜 빚잔치 해야 돼요 그건 내 할 바 아니거든 정 용서 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어 무릎 비어? 왜? 못하겠어? 아, 아니요 할게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집은 사진상 너도 지 마누라한테 미쳐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둘이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손 싹싹 빌어 그 후로 올케와 오빠는 저의 불호령에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장 사과 받아주지 말라는 말에 엄마는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올케와 오빠는 엄동설 안에 마당에서 3시간을 무릎 꿇고 있어야 했어요 돈은 빌려줬냐고요? 아니요 그럴 리가요 집에서 안 쫓아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앞으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만 하면 바로 쫓아낸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네요